1. 2. 2. 3. 4. 바테바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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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달려 빨리 달려 바테바랴 안돼 또 이래 안돼 또 이래 이거 뭐야 도대체 왜 압박이 걸려 여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한 번 더 땅에 안 이어져요 강철이 땅에 못 익게 돼 있어 익는 건 벌써 성공이지 바테바랴 핫 핫 좋았어 좋 좋았어 미션 생각 이 맛이지 하 하 야 좋았어 가자 가자 이것도 방금 그것처럼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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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여기다가 삼각형을 이렇게 둬 일단은 그리고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버티는 겁니다 완벽한 구조죠 완벽한 구조죠 그래서 이렇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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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냥 땅부터 이어 그래서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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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를 줘야 돼 여기서 좋았어 완벽해 가버렷! 좋아 가자 얘들아 버텨버렷!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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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버렷! 아우 개약하네 아 와이어가 있었구나 여기다 이거 버려 너무 약해 생각보다 너무 약해 아 와이어를 써야겠네 그러면 와이어를 써야겠네 와이어를 써야겠네 어디보냐 이쪽인가요? 아니잖아 이렇게 에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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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는 와이어를 한번 버텨 와이어를 한번 버텨 와이어를 두 번 버티기까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 두 번은 이쪽에도 이어버리는 거야 좋았어 완벽해 그 다음에 여기를 무게를 더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무게를 무게를 더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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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의 천사의 날개 전략 우와어어어어엤 오, 좋아, 모, 뭐야, 뭔가야? 뭔가 변신로봇... 변신로봇같이 변하는데? 핫! 변심! 천사의 날개, 모두! 좋아, 천사의 날개가 버텨주고있어 얘 중력을 양쪽에서 천사의 날개가 날개를 펴고 버텨주고 있다고 헤헤헣 아 나 천재인거 같애 진짜 시즈모드야 이거 다시 보자 진짜 이거 나 진짜 개잘 만들었다 진짜 단지 요 와이어만으로 이쪽에다가 무게중심을 더 무게중심을 이쪽에다가 이게 이렇게만 하면은 가운데로 모여들잖아 빠지잖아 그니까 무게를 여기까지 다 이렇게 전산할게 시즈모드! 헛! 전산할게 시즈모드! 전산할게 시즈모드!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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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쩌네 야 야 야 야 전산할게 시즈모드 쩔었다 이거 어 지전이네 좋아 완벽해 아 깼어 첫날 시즈모드 자 가자 미친 개멀어 야 우디르급 태세전은 우디르급 태세전은 아 나무밖에 없네요 아 이제 요령을 좀 알거 같긴 한데 아 크흠 이거는 그냥 무난하게 네 이렇게 하는거 같은데 잠시만요 에헤 에헤 뭔가 이상한데 딱 아 여기를 한거구나 딱 딱 딱 딱 에헤 에헤 아 이거 좀 아닌데 여기가 버텨주질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를 먼저 여기가 우선 돼야 돼 이렇게 해서 여기가 우선 돼야 돼서 이렇게 해서 내 생각에 이 정도?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한쪽만 만들어 보자 아 돈이 없네 잠깐만 요정도 네 요정도가 돼야지 버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여기서 아 여기가 문제네 여기서 또 이렇게 버텨주고 아이고 아이고 가운데가 문젠데 돈이 없어 돈이 가운데 버텨줄 돈이 없어 그러면 일단은 싼게 빚이떡이라고 이렇게라도 아 돈이 없다 아 22,000원 까지구나 아 몰라 이렇게 하면 될라나 가보잏 모르겠다 가보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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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쪄아 버텨 버텨 버렷 버텨 버렷 아 어디가 문제가 있던거지 아 그래 여기를 아 여기를 그래 여기를 빼고 아냐아냐 이걸 빼 이게 에러야 내가 봤을 때 이걸 빼고 여기를 추가시켜 쪄아 조각하자 가자 가버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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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버렷 아까보다 더 견고해 버렷 무너져도 달려버렷 이녀엉 이녀엉 안돼 아 잠깐만 아 이거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건널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일단 이건 필수입니다 그쵸? 이거 필수야 그리고 여기가 좀 이상해 여기가 이상하단 말이야 여기서가 이렇게 밖에 안돼 이거는 거의 필수라고 봐야돼 생각에 이거는 거의 필수라고 봐야돼 이거는 거의 필수인데 여기서 11,000원으로 11,000원으로 끊어야 되기 때문에 아 이 정도면은 근데 아 11,000원은 더 들어도 되지 일단 이거 아까랑 똑같지 않냐 근데 아까랑 똑같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 가운데를 뽀록으로 버티고 그냥 잠깐만 차라리 여기를 이렇게 하는게 나일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리고 아 이건 좀 아 글쎄 여기가 좀 아 글쎄요 점프대를 어떻게 해 버텨버려 버.. 저승 직행샷 저승 직행열차샷 아니면 여기만 견고하게 할까 그냥 오른쪽은 포기하고 왼쪽만 왼쪽만 좀 견고하게 해도 승산이 있거든요 좀만 견고하게 왼쪽만 견고하게 오른쪽은 대충 점프로 넘어가서 가는거야 쓰읍 어유 어휴 미쳤네 여기가 날아가면 어...여긴 진짜 이거 힘들다 그럼 진짜 점프로 갈까? 우리? rebound 점프로 갈려면 근데 이렇게 해야되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이런식으로 버텨줘야되거든요 이런식으로 버텨서 이런식으로 버텨줘야되거든요 가만있어봐 어 안돼 여기를 점프로 넘어가버리자 마지막에 하나 버리고 돈 조금이라도 아껴서 여기를 점프로 극복해보자 우리 할 수 있을거야 아 근데 여기가 너무 힘들다 진짜 미친 여기가 너무 부실하잖아 더이상의 돈이 허락하지 않는군 오오오anno 오오오오오어어어어어어어얼 해이 미친그 돼 안 돼 진짜 여러분 여기서 쓸데없는거 좀 많이 제거하자 그래서 이렇게만 하고 여기가 더 중요해 하중이 안그러십니까? 여기 밑에가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어떻게든 해야돼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라도 해야되자 이렇게라도 아 그래 이거랑 연결해야지 참 이거랑 연결은 안되네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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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샷 아 잠깐만 이거 수령채 될거같아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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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길 좀 간소화 해볼까 여기를 여기를 말이야 여기 여기를 그냥 갑자기 올라가는 거야 그냥 뜬금없이 뭐야 왜 안돼 여기 어 됐다 됐다 어 됐다 뭐지 이거? 신개념인데? 아 야 미친 나 내게 뻔해잖아 걸쳐 걸쳐 여기서 이거 빼 그냥 이거 필요없을거 같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될려나? 걸쳐버렷! 걸쳐버렷! 야아 지요아아아 지요아아아 ㅋ 아유 미친 예 이거 정말 너무 아쉬운데 그럼 여기를 차라리 여기를 여기를 여기도 왠지 필요없을거같아 점점 저쪽을 줄이고 여기를 강화시키자 여기를 하나 더 줄일거 뭐가 없나 너도 줄여 그냥 많은 많은 그건 필요없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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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거야 가버려 제발 도마딱 못두고 좋아 하.. 내친김에 내친김에 트럭도전 미션 성공 내친김에 트럭까지 도전해버렷 가버렷 부셔봐랴 압니다 애트랙은 무리였습니다 어쨌든 깼어 어쨌든 깼고 지금 뭐랑 이거랑 이거 두개인데 2탄부터 너무 완벽하잖아 아 여기 그거 해야지 여러분들 어 잠깐만 여기도 있네 오 야 이거 껌이네 야 가운데 하나 주면 끝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 주면 끝이잖아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돼 여기서 삼각형 전법으로 올라가자 삼각형 전법 견고하게 견고하게 올라가자 진짜 끝났어 여러분들 끝났어 이건 진짜 끝났어 볼 거 없어 볼 거 없어 진짜 끝났어 이거 끝났어 끝났어 돈도 많아 온 거니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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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정도만 해도 될 거 같은데 이 정도만 해도 이 정도만 해도 돈 다 안 써도 아 이건 무난합니다 무난해요 모든 것들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무난합니다 미션 성공 깔끔하죠 자 세번째 라운드 아 이번에는 일단은 야 이거는 그냥 아예 조금이라도 밑으로 가라앉으면 바로 끝이네 이거는 이런거 딴거 없어 무조건 무조건 핵 어 그냥 무조건 와이어발 무조건 와이어발 와이어가 모든걸 책임집니다 반대쪽 것도 반대쪽 것도 반대쪽 것도 어 돈없네 가자 가버렸 아까 천자의 내기가 대박이었다 진짜 와이어로 가 그냥 와이어가 짱이야 콘크리트 앤 와이어 콘크리트 앤 와이어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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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주면 말 다했지 그치 이거 주면 말 다한거야 여러분들 천사의 날개도 필요가 없어 이거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 이건 콘크리트로 해야 이거구나 여기구나 여기 이렇게 일단 이것만 깔아주는게 깔아줘도 매우 견고 매우 견고하기 때문에 천사의 날개 필지 안 필지는 일단 고민 좀 해보고 그냥 와이어 가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냥 와이어 가면 되는거 아닙니까 첫날 피면돼 첫날 피면돼 첫날 피면돼 첫날 피면돼 천사의 날개 완벽한 진짜 게임 공략다운 방송이다 진짜 여러분 게임 공략다운 방송 천사의 날개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깨는 거예요 이런 게임을 천사의 날개 모드 허어어어엇 완벽해 완벽해 조각할 수 있겠어 이 정도면 헉 얘네들이 다 이어서 얘네들이 모든 와이어를 강하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첫날 모드 절대 안 부셔집니다 가운데 왜냐면 얘네들이 얘네들이 부셔지지 않는 이상에는 어 자 시즈모드 안그러면 얘네들 절대 안 넘어지지 얘네가 버텨주는데 날개들이 절대 안 넘어지지 자 건너가는 건 무조건 나무 여기 좀 긴데 괜찮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딱 보니까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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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여기부터 하자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콘크리트로 해주고 아 여기도 콘크리트로 좀 해줄까 아 잠시만 여기도 콘크리트로 해주고 아 여기는 나무로 해주고 여기를 콘크리트로 해주고 그리고 콘크리트 좀 아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콘크리트로 하고 나머지 나무로 때워야겠다 그리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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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의 날개 모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첫날을 첫날을 칠 공간이 없어 이 맵은 아니네 공간 있네 첫날을 좀 쳐야되요 첫날을 잠깐만 돈이 되나 여기만 당겨주면 되거든요 여기만 당겨주면 버텨주면 돼 이 와이어가 가장 중요한 건데 나머지는 이제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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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첫날 칠 공간이 없어 아 첫날 칠 공간이 없어 없어 이 정도밖에 못 쳐 첫날 약 첫날로 버텨줘야 돼요 오른쪽은 좀 많이 그래도 칠 수 있는데 오른쪽은 그래도 치거든 지금 무려 9,000원 이상이 남았는데 어 무려 9,000원 이상이 남았거든요 그냥 나머지는 그냥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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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돈 쓰자 가 어 야 오른쪽 첫날 왜 그래 야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 왜 이래 야 야 첫날 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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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아 여기다 콘크리트 하나 바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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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가 왜 부서져 아 아 아 아 기 IRA 아 가. 버텨. 그렇지.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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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로즈웰님. 철근이 콘크리트만큼 단단하지가 않아서 다리 무게를 못 버틴다고요? 아 잠깐만 이거는 버텼는데 와이어는 날개는 버텼는데 아 수용차로 깨 그러면. 날개 삽질 아닙니다. 날개 좋아요. 어 날개 좋아 얘들아. 가는거야. 가는거야 얘들아. 안전하잖아. 어? 가는거야 그냥. 미션 성공. 건설하기. 아 이거는 일단은. 야 이거는 뭘까? 이거는 그냥 요정도만. 조금만 짧게 세우고. 아 오지니언님 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만있어봐. 이것을 매우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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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지막에 이렇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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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되잖아. 와이어가 없구나. 아 나 이제 알았네. 와이어가 없다는 사실. 그럼 이거 완전.잠깐만. 완전 힘든데. 흠. 대충 하지 끝까지 건 뭐. 좋아. 어떻게 되지 않겠습니까? 합찰. 좋아. 잘했어. 이뻐. 아.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돼. 나무를 와이어처럼 쓰자. 이렇게. 나무를 와이어처럼 써. 좋아. 맞아. 아. 여기가. 잠깐만. 여기다가 이제. 설마 콘크리트가 부서지진 않겠지? 아. 여기가 위험하구나. 오케오케오케. 야. 여기 이제 강화하자. 강화 들어가자 얘들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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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강화. 으응. 여기가 너무 무게가 많이 받는구나. 여기서 너가 모든 걸 다 짊어지고 있구나. 걱정하지마 형이. 다른 애들도 짊어지게 할게. 다른 애들도 짊어지게 할게. 강화. 뭐가 어떻게 된 거냐. 잠깐만.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야. 야. 야. 되냐? 얘가. 얘가 문제야. 야. 된다. 야이씨. 아 내孩이라고. 싸라이라. 아. мне 처음에 와이어가 있는 줄 알았어. 야. 다시 할게. 와이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와이어가 없네. 쉽다고 생각했는데. 야뽀 안 됐어. 안 됐어. 크게 걱정할 수 없고는 없습니다. 저는 이미 완벽하게 끝낼 방법을 연구해 왔어요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지 않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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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죠 여기가 연결이 되지 않잖아 찻! 아 이거 너무 아 나 이 부분 좀 힘들다 이건 좀 힘든데 일단은 일단은 봐봐 일단 이게 있는 이유는 이건 옆으로 못 세우나 아 무조건 위로만 올라가네 일단 얘가 내가 봤을 때 한 여기 두 번째꺼 여기까지는 얘가 버티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치? 여기는 버텨줘 얘가 여기까지는 얘가 버텨줘야 되는데 이거를 버텨주는데 그냥 버텨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버텨주게 되면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그리고 여기를 억지로 버텨야 되는데 내가 봤을때는 이런 구조가 좋아보여요 최대한 펼치는 구조 최대한 펼치는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안 돼 아무리 펼쳐도 이 정도인데 아무리 펼쳐도 이 정도란 말이죠 일단은 그래도 최대한 펼쳐봅시다 여기서 약간 이 정도만 허용을 해주고 여기를 일단은 여기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양이 필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를 또 견고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는 버텨주는데 지금 이쪽에 쏠리는 하중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중을 버티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다가 개 수작질을 계속합니다 미친듯한 거미줄 점점 거미줄로 인해서 점점 강행해져가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어차피 얘네는 어차피 여기 두 칸만 버텨주면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별로 필요가 없어서 나머지 애들이 여기까지 버텨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거미줄처럼 여기를 치고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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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어지나봐 네 마지막에 좀 고민되어 어 이런 깁슨 이런 깁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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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여자 깁슨 돈이 부족하잖아요 이래선 안돼 차라리 이렇게 있는 게 낫겠어요 아냐아냐아냐 이거는 이거 하중이 실리지 않는 건 의미가 없어 차라리 이걸 없애고 이쪽을 차라리 이쪽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볼까? 여길 더 촘촘하게 했어야 됐는데 좋았어 아니야 난 바로 드럭으로 도전하겠어 가버렷 어 승용차로 도전하겠어 왼쪽은 밑에가 박는게 없어서 못 만들어요 여기까지만 가면 돼 여기 여기까지만 가면 돼 그래 마지막 버텨 가 여기만 넘어가면 성공 얏 얏 아 한 번만 더 야 여기 두 대가 넘어가면 된다 여기까지 여기는 제가 장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잘려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버텨 버텨 아 약간 후달리네요 지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강하면 여기는 솔직히 괜찮아 여기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우리가 촘촘하게 꾸려줄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지구요 여기를 좀 더 촘촘하게 거의 뭐 거미줄 마냥 꾸며줄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돈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돈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를 말이죠 거미줄처럼 꾸며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요가 있어서 그럼 필요는 필요에 의해 필요를 낳고 필요가 필요와 필요와 함께 해서 우리가 거미줄처럼 이렇게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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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강하다 이건 강해 여기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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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이 여기까지만 넘어오면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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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미션 3강 미션 3강 이 기세를 보내서 트럭까지 가버렷! 트럭까지 가버렷! 카카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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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됐어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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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로트 와요가 있잖아 끝났군 이번 판은 와이어가 있는 판은 어 뭐야 이쪽에는 와이어가 아 괜찮아요 괜찮아 와이어가 있는 판은 접수하면 되니까 아 gg패스트리님 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gg패스트리님 여기까지 캐리 하자 그냥 보자 일단은 아 약간은 물인가 왜 안돼 뭐야 왜 안돼 잠깐만 아 이걸 뚫고 못 찍는구나 아 여기까지만 할까 그러면 음 음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천사의 날개 천사의 날개요 천사의 날개요 천사의 날개요 전사의 날개요 우리를 지켜나오 전사 전사에 전사에 날개 전사에 날개여 좋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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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에 날개여 전사에 강한 날개여 좋았어요 후후 아 무게 잡아주는 거 보세요 천사 날개 모드 변하는 거 보세요 네 끝나 천사야 첫날 모드 끝나 그냥 첫날 모드야 여러분들 딴 거 없어 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와 100m 역대 최강입니다 와이어 없구요 근데 밑에 두개나 있어서 난 쉬울 것 같은데 어 왠지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두개 땡겨주면 되잖아 응 딱 땡겨주면 되는거 아니니 딱 딱 아 가만있지 마 이거 아니야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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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콘크리트 사용하지 말고 하는게 나을 수도 있겠다 아까처럼 이거 있지 침착하게 펼치는 모드 있지 침착 모드 어 침착 모드로 충분히 깬다 이거는 이렇게 침착하게 펼치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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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콘크리트 쓰지 말고 이걸로 쇼부 봐야되요 여기서는 이걸로 쇼부 봐야되요 여기서는 일단 왼쪽이 테스트 합격하면은 오른쪽도 그냥 끝나는 거니까 네 음 음 아 아 아 돈을 너무 많이 썼죠? 잠깐만요 아 너무 잘 여기 여기로 여기 너무 복잡해 여기가 여기가 촘촘해야돼 얘들아 여기가 여기가 촘촘해야돼 얘들아 여기가 촘촘해야돼 여기 여기 쌍엑스 쌍엑스 모드 여기 쌍엑스 모드 펼치고 어 여기는 여기는 이 정도면 돼 내가 봤을 때 아 돈이 없잖아 아 돈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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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리값도 있으니까 돈있어 돈있어 이 정도면 됐나? 이 정도면 됐나? 어 야 잠깐만 아 일단 이쪽도 이쪽도 지어봐야겠네 지금 이쪽도 지어봐야 알겠어 지금 음 음 이쪽도 지어봐야 알겠어 지금 잘 없으면 음 으음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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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상하다? 저쪽하고 뭔가 다르다? 이게 아니지? 이렇게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지 일단 이렇게만 볼까? 아 밑에 꼬챙이가 너무 중력 봤는데? 어 뭐야 가겠는데 이거 잘하면? 어이구 꼬챙이 결국에 아 저 꼬챙이가 너무 중력을 지금 하중을 꼬챙이 하중이야 꼬챙이 하중 백업 들어가 꼬챙이 하중 백업 들어가 아 잠깐만 잠깐만 하중 백업 들어갈 필요 없고 콘크리트로 바꿔 아 잠깐만 어딜 없애야 되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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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없애자 이거 하나 없애고 이거 하나 없애고 이거 하나 더 없애자 됐다 가자 아 이렇게 부분 하중을 많이 받는 부분만 콘크리트로 바꾸면 되겠구나 일단 나무로 다 만들고 그치? 그런 생각을 못했네 그런 생각을 못했네 그게 하나의 플레이법이네 야 이거 트럭으로 가는데? 여러분들 껌이야 미션 성공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5탄까지 있는데 벌써 3탄까지 다 깼어 엄청난 진행속도 미친것 같습니다 이거 다 깨면 끝이야? 아 이런 데도 있구나 아 이런 데도 어렵나?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야 굉장히 생각보다 쑥쑥 잘 나갔어요 여러가지 기술들을 개발했기 때문에 보글보글 알콩님 초콜릿 30개 고맙습니다 보글보글 알콩님 초콜릿을 무려 30개나 고맙습니다 보글보글 알콩님 초콜릿을 무려 30개나 고맙습니다 음 일단 오늘은 네 오늘의 주된 매 아 보들보들 아 보글보글 네